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적 사명을 겪고 있느냐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와 무관한 역사광복, 우주론광복을 글로벌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대업이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죽기 하루 전까지 K-스토리 우리가 이 내부에서 자꾸 식민사학자들하고 싸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과서를 만들고 우리가 믿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우리 동포들한테 희망을 줘야 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K-스피릿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영성문화를 멀리 알려야 합니다 K-코스모스는 좀 낯설죠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바로 천부경, 그 다음에 주역, 그 뒤를 받쳐주는 하도, 낙서, 복귀팔계, 문항팔계, 정역팔계 이러한 것들을 저는 K-코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K-상품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영성국가로서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국회에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를 공부한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개천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길은 개천혁명뿐입니다 개천절을 계속 양력 10월 3일로 기념할 방침이라면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원래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개천축제를 열자 옛날부터 영고 동맹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개천축제를 늘 해왔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이고 주말이 반드시 포함될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 공휴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연중 가장 날씨가 좋은 이때 전국에 크고 작은 축제가 모두 몰려 있지 않은가 호국의 간성인 하늘의 군대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고 우리 문화의 자랑 한글날이 10월 9일인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만이라도 개천절날 개천축제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천국민대축제를 2019년 10월 2일 개천절 하루 전날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저희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는 이때 과연 3천 명이 다 들어올까 이게 저희 행사입니다 대한역사광복군 역사광복군은 저희가 쓰는 용어입니다 얼마나 고심했나 모릅니다 제가 8월 1일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두 달 동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명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천명이나 되는 분들이 비를 맞고 밖에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확신하게 이르렀습니다 아 이제는 식민사학교 정리되고 우리 민족의 힘이 이제는 빛을 발하겠구나 대사가 기울었구나 그런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3천 명 앞에서 대사를 해봤습니다 속되게 표현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시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를 공부한 결과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희망만을 가지고 나아갈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